암치료를 마친 환자는 정기적인 MRI 검사로 경과를 관찰하는데 촬영 주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정 역시 수술, 방사선, 항암 등의 치료를 진행하고 표준치료가 끝나면 주기적인 MRI 촬영으로 재발 여부 등에 대한 추적관찰을 실시하는데요. 검사 주기는 의사가 2년 동안 2,4개월 간격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임의료 스케줄을 정해왔지만 국내 연구진이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환자 맞춤형 검사 스케줄을 찾아내 다양한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박철기 교수 연구팀은 표준치료를 마친 신경교정 환자에게 수학적 모델링 기법으로 MRI 촬영 스케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표준치료를 끝내 신경교정 환자 511명을 대상으로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한 환자의 그래프에 개별지수 측정이라는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통해 표준화한 뒤 일정 간격으로 검사 주기를 등분화해 재발 여부를 살펴 환자에게 최적화된 스케줄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환자의 치료 프로토콜, 조직 및 유전자적 진단, 남은 종량 유무에 따라 맞춤형 관찰 스케줄을 제시해 줌으로써 환자의 MRI 추적관찰 스케줄을 정교하게 정해 재발에 대한 조기 발견은 물론 의학적,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철기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MRI뿐 아니라 다른 진단법의 추적관찰 스케줄링에도 유용하게 영역될 수 있어 다양한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